이 정권의 폭주와 내로남불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을 비판하며 수백 번 수천 번 외쳤던 단어죠.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야당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장 부동산 전수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. 일부 의원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. 맞다면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겠죠. 지지율 오른다고 벌써부터 느슨해진 걸까요? 오늘의 한마디는 한심한 내로남불 경쟁으로 하겠습니다.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뉴스입니다.